어휴 이거 실화야 근데 진짜 야 악핑수가 모인건 좋은데 악핑수리 오늘 파쿠르 할거야 파쿠르 악핑수리야 악핑수리야 근데 이거 오늘 안에 깰 수 있는거 맞지? 이 멤버로 파쿠르를 한다고요? 으아아아아아 나 깰 수 있어 그러면 둘을 뒤에서 응원만 시키고 둘이 하죠 절망적이다 진짜 절망적 일단 응원 열심히 해요 그치? 아니야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갈 수 있어 이거 빨리 깨야지 우리 야식 먹을 수 있어 빨리 깨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점프블럭 사용하라는데 여기가 시작이야? 어? 이겨내 아아 갈 수 있음? 야 이거 못간다고 너네? 점프블럭 낚시대하고 클립 점프블럭 뭐야 우와 아 여기 나무 있네 설마 죽니? 점장 진짜 왜? 설마 여기서 지금 다들 못올라 아 저기서 아 나가리 먼저 가십쇼 진짜 아 밀지 마세요 아 밀지 마세요 수임이 나와야지 니네가 자꾸 비비니까 우리가 못 가는거야 나오라고 순서대로가 어차피 못 갈거거든요 야 나가리 방리탄 진짜 기프때들 Seed 야 내가 스푼포인트 잡아놨어 야 거기 근데 나무 위에서 당근 낚시대 얻어야 되니까 깨요 빨리 나 안함 나 안함 오케이 얘네 못 가게 개때림나 나오라고 아니 한번만 점프 좀 해보자고 이 멍청한 것들아 누구야 아니 저격해 야 스나이퍼있다 스나이퍼 아니 니네 나오라고 아니 왜 쏘냐고 아니 그냥 혼자 깨시면 어떠세요 야 이거 스폰 포인트 쟤네들 여기 안태어나네 다 각자 개인전인가 앞으로 쭉점프해 아니 아군님 다올라갔는데 머싸가 왔어요 오케이 됐어 여기 아군님 티피해주자 이제 티피해 그냥 티피해줘 핑맨 너가 답없어 우리가 지나간대로 해줄게 어째 니네 못해 나 올라왔어 어 해봐 해봐 리타닛 점프 성공했어? 리타닛 잘해줬네 이거 당근낚시도 어떻게 그거 초록색깔에서 점프 그냥 그냥 점프해봐 죽어자이가 죽어자이가 리타닛 어딨어 죽어자이가 여기서 점프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떨어져 뭐야 아니 어 미친 여기 떨어져 시프트 빼면 안돼 시프트 빼면 안돼 어 미쳤네 어 어떻게 이거 페이크가 있었네 여기 시프트 떼지마 시프트 떼지마 엥 싫어해요 아니 거기 뒤에 응원단장 응원 안하세요 지금? 파이팅 파이팅 잘해라 알아서 잘한다 자 가자 어떻게 가요 거기 점프하면서 앞으로키 앞으로키 눌러요 거기 점프하면서 앞으로키 오른쪽이다 여기가 아아아아아 리타닛 싫어요 떨어지네 진짜 떨어지는거 싫어 계속 떨어지네 아 나 갈수있어 나 여기 트로로 있다 조심해 오른쪽으로 아니야 와 야야야 내 나이가 업돼서 화이팅 아 응원인데요 여긴 이제 트피해줄게 안좋아 안좋아 나 트피하지마 난 네이로로 갈거야 손가락 손가락으로 갈거야 치피하지말래 냅두자 야 당근낚싯때는 어디다 어디다 쓰냐 이거 아 뭐야 뭐야 얘네 왜 물었대 아 왜 야 저기 활있어 야 얘 얘 활싸 안녕 누가 활싸하는데 자 핀미야 할수있다 이거 악언니 이거 악언니 근처에 있어서 계속 서는거야 아 그래 어 이거 어떻게하지 어 어 저거 저거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어 야 이거 저 유도 유도하네 저자식 야 유도타이자 그건 이 새끼야 자 여기서 여기서 하자 여기 일단 바닥 두드려보고 여기 상자있는데 없네 아아 젠저 싫어해 나 이거 같은거 같게 어 아 계속 떨어지고 있었네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수준이 언제 여기까지 왔어 아 아 아 아 내가 눈사람을 죽였어 아 아 아 눈사람 왜 죽여 아 멱칸점프다 멱칸점프 죽을지 몰랐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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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됐다 어 여기 상자있어 일단 리타님 절대 안오는데 여기 티피해줘야되나 공중부형 공중부형 뭐야 이거 먹고 먹으면 어떻게래 먹고 날라가면 한 번에 쭉 걸스는거 아니야? 기꿀 기꿀 야 이게 그러니까 히든 아이템이네 히든 아이템 비즈니래 쌍오무스 오케이 나 히든 아이템 어 여보세요 야 왜 니네가 단계를 어렵게 야 야 야 이거 난이도 엄청 길대 초반부터 이러면 안돼 초반부터 이러면 안돼 초반부터 이러면 안돼 저는 TP같은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사용하니까 아직도 거기있잖아 어 나 나도 얍 뭐야 왜 저거 안돼 야 저거 사다리 낚시 아니야? 저거 뭐야 아 낚시 맞네 와 이거 낚시 낚시 블록도 하는거네 됐쩌네 선인장이 낚심 선인장으로 점프하면 됨 미쳤냐 여 어디로 점프했냐?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야 버튼있어 저거 제가 눌러볼까요? 실화야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야 실화야 저거 화해 뭐야 눈사람이 쏜데 자자 그래도 바로 여기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어 눈 눈사람 렛츠기릿 멱칸 점프인데 여기 내가 봤을때 리타님이나 순이님을 어? 어깨에 일로와서 이거나 해 빨리 빨리 여기나 깨 빨리 가야될 길이요 얼마나 많은데 지금 거기서 뭐해 왜 뒤로가 리타는 쟤 왜 뒤로가 쟤 바보야 여기 아니야? 리타님 가는쪽이야 수인님은 맞아 수인님은 잘하고 있어 왜 다시 돌아와 왜 뒤로가네 쟤 왜 뒤로가네 개잘하네 리타님 아 막판에 막판에 떨어졌어 오케이 나간다 어 뭐야 아 떨어졌네 여기 어려움 수인님 개잘했어 이거 선인장으로 가면 된다 선인장으로 간다고? 수인님 깼는데요 왜 안와 다들 야 우리 우드야 뭐야 대놈 찾은 어 리넨가가 아 저기서 자꾸 죽네 뭐가있나 봐 이제 기다려 이제 리넨차례 아니야 기다려 자 어깨 나 출발했다 아 쏘지마세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자 수인님도 출발해 나 봐줘 나 봐줘 너 양호세 쏘지마 응 죽어 하하하하 죽었덩 응 나도 죽어 나도 죽었덩 자 가라 오 리탈 뭐야 오 깨닭깨닭 나 죽었어 아픈 그 고통을 어 쏘자아악 아 다왔는데 자 옛날에 점프밍 실력 좀 발휘해 오케이 오오오오 나오나 뭐야 야 디스페서 하지마 야 여기 뭐 만들고 있어 yeah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직 안 만들었는걸요 빨리 빨리 지나가세요 살려주세요 가 리타님 가 아 이거 신경쓰니까 오히려 더 잘 안되죠 엘 아잇 왔니다 therapeut 왔다 왔다 어альная 어 jakune flag 여기 inflam 어? 빠져 여기! 거기 맞아? 하하하하 미치 하하하하 거기 왜 빠져? 나 뭐야? 나 뭐야? 거기 왜 빠져? 나 두피 걸렸다 저거 꺼줘 꺼줘 뭐 싹 꺼줘 뭐 싹 꺼줘 뭐 싹 꺼줘 뭐 싹 꺼줘 이게? 아니 아니 이거 와 나 다 왔는데 웃겨가지고 와 나 다 왔는데 저기 모래 함적이 있네 뭐야? 휴면 죽었는데? 아 렉 걸렸어 아 이거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야 누구야 이거 렉 때문에 죽었잖아 렉 걸려 진짜 렉 걸려 끊겨 렉 걸린다고요? 렉 걸려 진짜 렉 걸려 렉 걸려 아 핑계가 생겄다 렉이 걸렸어 아 근데 진짜 렉 걸려 계속 렉 존됐는데? 어 거기 렉 존됐어 어 블럭까 블럭까 뭐야 계속 렉 걸려 어 계속 렉 걸렸는데 뭐지?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여태까지는 뭐 예능이었습니다 네 이제 핑계빛으로 썼어 이제 깨넣겠습니다 수고림 아 으아아아아아아! 하하하하하 아니 behavior 아니 보리하는 길 밀어버렸네 아고림을 어 마이가 나 언니 응가필다가 운건을 칩시다 자 할수있어 잘한다 자 에이 앗 핫! 찻! 찻! 짜아악! 아 연속으로 세이브 어딨어 일로 일로 깼어요 깼어요 빠짐 아까 거기까지 왔는데 빠져서 이러고 있었던거 가자 리턴이 왔어 방금 얘기했지 하하하하하하하 방금 얘기했쥬 빠지는거 빠지는거 야 방금 얘기했쥬 아 뭐야 어 아가님 최고야 가자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약간 방금 토한거 같은데 핑맨아 가자 어 왜왜왜왜왜왜 그 우리쪽 낚시야 어? 어? 뭐가 있었어? 일단 핑맨이로 확인했쥬 오케이 왼쪽으로 가자 야 저거 저거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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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희 저희 야 그 물론 저희 어 야 투명 투명으로 가면 어때 아니야 야 여기도 어디로 가야돼 뭐야 여기 길은 개척해져 여기가 어 여기다 자 리턴이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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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턴이 가자 가자 어 안 낚이네 이거 이런거도 써 아 저쪽이야 나 오른쪽으로 갈라 했더니 가자 가자 야 상자 나 먹고 먹었냐 상자 나 먹었는데 이거 상자에 뭐 나왔어요? 너 먹었는데 뭐 나왔는데 왜 그거 니가 먹어요 미치기 알겠어 다시 아고 아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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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치기 3 제 이거 이거 쓰면 우리 우리 오늘 없어 이거 쓰면 내가 어 어 오늘이 없어 오늘 없어지니까 아악 없는데 왜 때려 미치기 미치기 하하하하 진짜 뭐야 리턴이 왜 죽었어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갔어 내가 먼저 가볼게 자 여기 톡톡 쳐봐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어 어 뭐야 어 그냥 가시네 어 야 나 귀속저주라는걸 걸렸어 어 뭐야 너 폭탄 야 너 머리에 폭탄 야 너 머리에 폭탄 이 들어오면 안 보여 어 야 귀속저주 걸렸어 나도 나도 이거 어떻게 풀냐 저주 못풀어 레알? 야 우유좀 줘봐 얘들아 개호반데? 야 우유좀 야 우유좀 아 언니 어떻게 풀게 아 언니 나 돌아가야되는구나 오케이 돌아가 아 언니 길이 있어 그쪽에 길이 어딨어 6 저주좀 풀어주세요 심리 아 우유좀 길이 있는데 외바 이거 웃겨요 안 보이면 아무것도 응 야 여기까지 오면 나 죽어야 돼 거기로 점프해봐 소인이 자 자 한쪽 우유는 진짜 우유고요 다른쪽 우유는 가짜 우유에요 아 아 언니 나한테 너무 큰걸 바랬어 진짜로 입겨주세요 안 들어가는 거 아 여기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? 네 일부러 F5로 하게 만든거에요 이거 일부러 F5로 하게 만든거에요 아 지나가야 풀리는거야 아니던데 그러면 이거다 좀 마치 오오 선생님 힐 아 얘 올라가는거 있네 아 근데 나 떨어졌어 위에있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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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있구나 아 언젠가 이게 벗겨지겠지 야 즉시 피해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떨어졌어 어디있어 잠깐만 2주부터 그러면 설마 이걸 쓰고 해야되는건가? 어 네 실화요? 예? 이거 쓰고 해야돼 아니에요 여기에 걱정하지마 좀 있으면 사라져라고 써있어요 아 네 네 안 물어봤는데 어 F5 야 F5 안눌르고 해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개쉽다 F5 눌러도 되죠 마크 기본기능이 있는데 왠지 제작자의 의도는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어 제작자의 의도 그딴거 없어 안해? 제작자의 의도가 그거 있으면 실명을 아 여기 버튼이 있는거야 버튼 한번 눌러볼까? 어 눌러봐 잘가 어 어 반대쪽이 생겼다 야 이거 어떻게 해? 왜? 눌러대는거 맞는거 같은데 사다리를 왜 나는 안올라가지냐 어이씨 이제 안눌러도 될거 같은데 아 됐다 저거 이제 안눌러도 될거 같은데? 저거 야 저기 반대쪽에 저거 누르면 왠지 초기화될거 같애 저거 낚시여 그래 이라이 저런세상 아니야 저거 되는거 같애 아아아아아아 서프라이즈 아아아아아아 늰 아 야 갑옷 야 야 죽어도 돼 걱정 zwr 걱정마 죽어도 돼 아 나 점프가 안돼 야 여기 진짜 원래 이러는거야? 뭐야? 야 오른쪽으로 가면 펑킹 와 원래 이러네 만들기가 바꾸네 저 한번 몸 담가봤어요 이거 버튼을 누르셔야지 호박이 사라지거든요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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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나 호박 사라져 아니 오른쪽 이런 세상에 야 나도 나도 어떻게 해줘 벗겨졌다 아싸 나 모자 벗겨졌다 나도 좀 해줘 꼭 그랬어야 엔디픈데가 어딨어? 버튼 누르라고 이거 하늘을 봐요 아니 너무나 빨리 하늘을 봐 눌렀어? 세트리 룩 나이스 온타 어디 어디 눌렀어? 돌아가래 나무를 보래 나 해주라 나 핀메이가 장난쳐가지고 상놈아 상놈? 상놈이나 있습니까? 그냥 눌러요 아 핀메이가 날 했다고 중이 안돼 이거는 추진력을 이용해야되요 보여줄게 야구네 잘 봐요 알겠어요? 하.. 완벽하지 거기 아니야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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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기가 관건이야 여기가 관건이야 아 진짜 와 이거 가능? 이거 가능? 응 만들기 됐쥬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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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가능 어 안되면 돼 아아 이거 가능? 똑같은거에요 아버님 어 거기서 어 거기 아니네 아 아 아 아이 방해하지마 아니 세명이 세명이 왜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막대기를 들고있긴 했지만 난 아니야 아니야 아이 생살하자네 아 어떤 새끼냐 누구냐 아 아니냐 우리 평화 평화 나도 이거 이걸로 칠거야 당근막대기로 아참 여러분 말씀 안드린게 있네요 자기가 몇번 죽었는지 찌거든요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은 지갑 어 잠깐만 나 떴잖아 지금부터 안죽잖아요 그러면 말이여 막이여 똥이여 깨야죠 개소리야 저 둘은 한 200번 더 했어야 돼 우리가 티피 안했으면 그래도 1등이잖아요 어 그래도 1등이네 아직 어 아직 1등이야 계속 1등 찍은거야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아 진짜 아 피베이 사은 놈아 내가 어떻게 사은 놈이라니 아 이러지마 상을 받아도 모자란 놈아 아 갓튀기나 깨기 어려운데 왜 하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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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내가 뭘 봤어 아 너 그런식으로 하지마 콜라 오 도와주고있는데요 리타님 어 비슷약 어 어 허허허허허허 오 리타님 간만에 사람다운 말하네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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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아 악 불법아이템 công고했습니다 나 내가 안했으면 나 올수있게 도와준거야 여기 마크 안에 내 여자친구가 있거든? 내 여자친구 만나면 굉장히 혼날거야 너 아버님 혼자 갔는데? 아버님 여기 있는데? 아니 거기 좀 가다보면 여자친구가 있어 걔한테 혼날거야 아이 캔 두잇! 아 이게 어려워 이게 오케이 좋았어 오 완전 잘했어 오케이 나도 왔어 리탄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빅민이도 왔어 언니 너도 못하잖아 수님도 왔어 아 나도 왔어 숙민이도 왔어 여기 어딨어 아버님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? 저러고? 가서 말 걸어야 돼 오! 미친 여자 미친 여자 남자는 안 죽어 가 아버님 죄였구나 아버님이 말한 죄다 미친 여자친구 나까지 죽었어 야 수닉이라도 살아있어 어 야 어떻게 가 내가 한번 방금을 찾아볼게 내가 먼저 갈게 응 한번 무빙을 하고 사실 여기 올라가는게 아니라 일로 가야되는거 아니야? 어 왔어 왔어 거기 왔어 경돌진 우와 경돌진 개무시하고 돌진 오케이 가자 어 나 무서워서 오케이 돌진해볼게 죽었는디? 그거랑 살아있어 아 dancer 아니면 쑤닝을 방금 삼아서 지나가 어 됐어 그냥 지나가야 돼 오오 후 후 후 후 감사합니다.